아, 나 진짜 안 울려고 오늘 진짜 연습하고 막 진짜 다짐 많이 했는데 많이 기다렸어? 어떻게 지냈어? 나 뭐 잘 지냈지, 나 항상 잘 지내니까, 난 뭘 항상? 너는 잘 지냈어? 근데 뭔가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이상해 그치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, 여기까지? 아 내가 이제 오빠를 잘 끊어내지 못하니까 뭔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너무 오빠도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오래 만났잖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오래 만나면서 위기도 많았고 근데 그때마다 나도 너를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빠가? 응 오빠 어려웠어? 나도 어려웠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큰 부분이고 일부분이잖아, 정말 맞아 10대부터 30대까지 이 14년 넘게 만난 이 관계를 내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끊어낸 거 같아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아 뭐야? 뭐? 뭐? 13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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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거의 최장기간 아니에요? 지금? 13년이요? 말도 안 돼 와 연애를 13년으로 할 수 있나? 와, 진짜 13년 13년이라는 비밀 연애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소름 근데 이건 말이 안 나오네 와, 13년